소백산 자락 억위에는 봉기종기 마을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고택을 복원하고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선비촌인데요.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셨나 보네요. 소백산은 총 12자락. 그 중에서도 첫 자락은 산세가 수려하기로 유명한데요. 처음에 선빛길, 구곡길, 달밭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3개가 합쳐서 1자락길을 구성하게 되는데 1자락길 출발점이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 고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선비의 핵심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별칭을 선비길로 붙여놨죠. 순응저수지로 향합니다. 소백산은 계급과 호수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산림치유적 인도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우리 소백산이 이런 큰 호수도 여러 개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여기가 그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씌워서 가고요, 가기에? 네, 아주 뭐 2층이 아니고 3층까지 또 있구나, 그렇죠? 이야, 뭐 완전히 여기 올라오니까 시야가 훤한 게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이래서 정말 그림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소수소원에서 공부하시던 옛날에 선비들이 어쨌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길을 분명히 걸으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걸으셨을 거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걸어가 보면 속이 시원하고 뭔가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치유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이제 느끼면서 이 길을 아마 걸어다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긋한 걸음걸이로 선비끼를 거닐어 봅니다. 이 꽃이 참 이쁘잖아요. 아, 이게... 뭐죠? 저거 아니라 저... 바나나, 한국 바나나. 얼음 덩고. 얼음, 얼음 덩고. 얼음, 얼음. 얼음, 얼음. 한국 바나나,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딱 먹으면 벌어지면 속살이 바나나처럼 생겼고 열매가 제법 크고. 먹을 만합니다, 이게. 아주 청정지역에만 이렇게 자른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소백산에는 계곡 쪽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사과가 지천이고 황금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그림 같은 선빗길을 지나면 우레와 같은 물소리가 이곳이 신선히 사는 세상임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름하여 죽괴구고. 계곡물이 산구비를 돌 때마다 아홉 개의 절경을 이룬다하여 옛 선조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곳이죠. 비가 오고 나니까 저 꽃비가 내려가지고. 꽃이 그냥 뭐 어떤 물위에 꽃잎이. 물길 따라 꽃길이 펼쳐집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도 들려올 것 같네요. 아, 여기 참 재미있는 꽃이 있네, 그죠? 여기 지금 있는 이 꽃들은 이게 미나리 냉이라고 하는 꽃들인데. 좀 습한 데 사니까 여기가 옛날에 전부 층층이 논이었던 곳이죠. 그렇죠.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전부 경지였던 곳이죠. 그래서 경지였던 곳인데 습하니까 이런 미나리 냉이들이 많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엄청 재미있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은 광대수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꽃 좀 숨기고 있구나. 광대수염. 광대. 아. 광대는. 광대. 광대수염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꽃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죠? 아, 엄청. 하여튼 야생화가 지금 봄, 여름, 가을까지 엄청나게 많이 피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야생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 소백산 자락길에 이름이 붙고 사연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두 분의 노력도 컸습니다. 소백산 자체가 물이 많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쪽에 가면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많이 걸을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는 정말로 이 계곡에 물이 1년 12달 계속 끊이지 않고 거르고 있고. 그 옆으로 길이나 있으니까 정말 걸어 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평생 교직 생활을 거쳐오면서 구학들에게 남길 것 가운데는 소백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남가을에는 독성이 강한 풀을 좋아해서 유동물질을 내뿜어내는데 스스로 보호하고자 진화한 것이니 이것 또한 자연의 신비겠죠. 아, 좋다. 철죽이 이렇게 굵은 게 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네, 그렇죠? 꽃으로 카펫을 깔아놓을 정도로. 내 마음에 카펫을 깔고 주단위를 깔고 하는 거죠. 연분홍빛 철죽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소백산의 자랑거리죠. 이게 소백산 철죽대 하는 철죽입니다. 정상에 많이 있어서 철죽대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거의 4, 5m까지 자라고. 길이 엄청나게 커요. 밑에 밑줄줄을 보면 길이 엄청나게 오래된 걸로 보입니다. 일찍이 퇴계 이왕은 소백산 철죽을 두고 호사스러운 잔치에 왕림할 기분이라고 했던가요. 연분홍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와, 여기 아주 멋진 폭포가 있네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소백산 죽개 구곡이죠. 굽이굽이 전설과 애완이 서린 땅이기도 한데요. 여기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승천하는 모습. 여기, 여기 승천하는 모습인데. 아, 정말? 네, 한번 보래. 여기, 여기 전설이 있어요. 여기는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요. 계곡 근처에 마을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의 산중사리가 어떠했을까요? 이 땅의 전설 가운데는 애달픈 사연도 많습니다. 지금은 잣나무가 장관이지만 한때 이곳은 피란지였는데요. 여기 공동묘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전부 무덤 모양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볼록볼록. 그 에피소드가 병자원한테 특히 젊은 여자들, 처녀들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요? 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가물를 썼대, 가물를. 아, 예. 그게 묘. 그렇게 죽었다고. 처녀가? 처녀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안 보냈다는 거죠. 그 도장에 숨겨놓고. 아, 그런 참 애달픈 사연도 있었던 것이죠. 아, 여기 보이네. 예, 예, 예. 마을이 보이네. 저기 저기 주막집이 보이네, 그렇죠? 여기가 달박골인가? 네, 달박골이 주막이 보이는데. 아, 달박골이 주막. 소백산 첫자락길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마을 하나가 보입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작고 소담한 마을로 유명한데요. 이 집이 꽃피아 나왔다. 우와. 철축도 많고. 좋네요. 누구야, 너. 아, 이거 오랜만이네요. 아, 예. 이게 철축이잖아요. 아, 철축이 이렇게 큰 게 있었네요, 여기도. 이 집에 온 지 한 25년. 해발 700여 미터 산자락에 띄엄 띄엄 집을 짓고 옹기종기 살아가는 마을. 십 수년 전만 해도 오지 마을의 대명사였고, 귀틀집의 감자 농사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청정지역으로 대접을 받는다네요. 이스라엄 집을 짓고 옹기종기 이게 고냉지잖아요, 고냉지. 이 산이 녹다 보니까 밭이 전부 다 700, 해발 700, 800. 고지 거기에 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자가 아주 좋대요. 지금도 감자는 인기 만점입니다. 이 감자를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손목이 고장났어요, 손목이 아파. 일일이 손으로 식감을 더하려니 사소 고생길. 그래도 손님들 감탄사가 힘이 된답니다. 산행의 묘미도 한 잔 권해봅니다. 산행의 묘미도 한 잔 권해봅니다. 산행길에 오랜 인연이 백년지기 못지않네. 이 맛의 산행이요, 무엇이든 산해집미죠. 산행길에 오랜 인연이 백년지기 못지않네. 이 자락길을 걸어보면 정말 그 풍경도 좋고, 느낌도 좋고, 기분 좋게 지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 잘하세요. 배운 길은 늘 아쉽게 마련이고 떠나는 이 또한 가까운 훗날을 기약하며 발길을 옮깁니다. 김진선 씨는 15년 전에 귀양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귀양이었죠. 나는 여기서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에 태어나서 여기 살다가 또 서울에 가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 귀양을 하신 거예요? 네. 서울에 계실 때는 무슨 일 하셨는데요? 뭐,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해보니 머만치 않더라고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공기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내려오길 참 잘했구나. 우린 여기 새들 봐, 새들. 새들이 보면 주위에 다 새집들이에요. 개복숭아 나무에 참새가 반갑습니다. 내 친구들도 많이 살아요, 여기. 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새들이 다 내 친구예요. 우리 내 친구들 사는 집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지? 다 주인들이 다 있어요. 아주 봄만 되면 어떻게 알고 자기 집 딱 찾아와요. 어디? 여기. 여기. 집을 지어주니 알아서 자연이 깃들더랍니다. 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피해가서. 아까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 뱁새 같은 것들, 그런 새들이. 무슨 새, 무슨 새? 다 주인들이 다 있어요. 무슨 새? 뭐 뱁새, 뭐 방울새, 뭐 뻐꾸기. 뻐꾸기는 집을 안 짓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와서 알을 놔놓고 가. 알만 놔놓고 가요. 얘들이 집을 잘 짓고 사나 모르겠다. 아이고, 이놈들이. 녀석들 보는 재미가 썰썰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을 품고 있네, 벌써. 아이고, 알 품고 있어. 아이고, 착해라. 참새가 눈이 동그리졌네요. 세상 만물이 이렇듯 모숭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것 바라보는 것만 얻어도 눈 호강이죠. 아이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컸어. 이야. 참나무의 표고버섯이 실합니다. 살아보니 둘도 없는 꽃자리. 산골살이가 이리 좋은 줄 예전엔 몰랐다네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여기 산다고 얘기도 못했어. 창피해서. 왜요? 창피하잖아요. 맨날 촌놈 소리 듣고 그러니까. 산골 촌놈, 촌놈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 산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거기 좀 살자. 오동통한 버섯이 오늘도 웃음을 주네요. 산중에 기구하며 산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덕분에 넉넉해진 마음도 삶의 위로가 되죠. 우리 1년에 몇 번씩 마을 대청소를 하거든요. 달밭골에는 열두 가구. 오늘은 아랫동네까지 삼가리 전체 주민이 모였습니다. 마을 대청소에 누구랄 것도 없이 나왔는데 모두들 불평 한 마디 없으시네요. 내 집 마당 쓸듯 계곡을 청소합니다. 자연에 기대어 사니 자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상가동 주민들은 이 솔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도와주고 또 이런 하천이 깨끗해야 맑은 물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자연하고 인간하고 깨끗해. 믿어야 우리가 또 후보도 한다는 데에도 물을 주잖아요. 뭐야 개구리 알.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입니다. 그 옛날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기도 했죠. 옛날에 개구리 참으는데 이제 자꾸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겼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주종이었는데 이제는 가재도 좀 생기고 이제 버들먹지 같은 토종고기들이 자꾸 생겨나요. 환경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 보다는. 달밭골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또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곳이 살기가 좋다는 건 전설처럼 내려온 경험의 소산이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황해도 곱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아주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10승기 중에 1승기가 여기 금계촌이라고요. 일대잖아요. 큰 재난도 없고 태풍이나 홍수라든가 그런 큰 재도 없고. 이게 아주 좋은 자리죠. 선대가 아주 성견 지명하다고 봐야 돼요. 달밭골에서 잠시 쉬었다가 부석사로 향합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 저절로 여행길을 나서게 하네요. 두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라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부석산은 영주여행의 백미이자 절경으로 손꼽히죠. 신라시대 때 계단이 돼서 계단 폭이 아주 높잖아요.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다리가 길었나요 그러면? 계단이 높은 데에는 다 연유가 있답니다. 소백산을 품고 있어서인데요. 다른 데는 어떤 평지 가람이 많은데 여기는 산지 중에서도 아주 급격한 경사지를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계단이 높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살아가라. 그리 말하는 듯합니다. 무량수전 자체가 극락에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극락 세상이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와야 온 세상이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석사의 백미 무량수전입니다. 목탁소리 청아한 부처의 법당. 다나한 문창살이며 한옥의 백미로 손꼽히는 배흘림 기둥까지. 무엇보다 소백산의 능서는 마치 소백산을 정원으로 들여놓은 듯 절경을 자아내는데요. 머위 먹고 달래 먹고 그리 살아도 좋을 것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소백산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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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